프랑스 북부의 아프리카와 많은 연결이 되었습니다. 안녕하세요. 프랑스 북부에 위치하고 있는 샤르빌 메지에라는 도시에서 첫 번째 사진전을 개최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프랑스는 아프리카와 많은 연결이 있는 나라인데요. 제가 직접 경험한 레소토와 보초아나는 다소 생소한 부분들이 많은 것으로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난 제가 아프리카에서 7년 동안 일하면서 만났던 사람들 그리고 교육 관련 일을 했던 모습들을 사진으로 담아 더 많은 사람들에게 제 경험을 알리고 싶어서 이번 사진전을 개최하게 되었습니다. 아프리카 사람들도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 같 달리 본인들의 삶의 행복함을 가지고 있고 전통과 문화를 유지하면서 우리가 알지 못하는 그들만의 찬 모습이 있다는 것을 제 사진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마음으로 느꼈으면 좋겠습니다.